자막은 수정하겠습니다 게임 들어와서 자 우선 김기훈 선수의 진영은 한시 노란색 프로토스구요 오늘 7시가 연보성 선수입니다 연보성 선수의 진영은 빨간색 테란 연보성이에요 서로 0대0이 스코어고 이번 경기 마지막 D조의 경기구요 D조 경기에서 이긴 선수는 4강 티켓을 들고 올라갑니다 오늘 4강 사다리 타기를 할거에요 자 진영은 선수 입장에서는 멘봉이 왔을텐데 프로방에 나가는 자 김기훈 선수입니다 프로방에 나가고 있죠 지금 7시 빨간색 테란 연보성 프로 빨리 나가요 김기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나간다는거는 지금 무언가를 하겠다라는거죠 지금은 자 프로방기 자막이 왜요 아 죄송합니다 가스러쉬라겠다라는거죠 가스러쉬 에 가스러쉬죠 가스러쉬 가스러쉬인데 걸렸고 우선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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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공을 합니다 김기훈 들어오자마자 에 가스러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 선수 타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ibel